파도를 멈춘 의원 옛날에 큰 배 한 척이 바다 위를 동동 떠가고 있었답니다. 배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오자 순하던 바람이 갑자기 거세지고 잔잔하던 바다도 높은 파도에 심하게 출렁했어요. 단단하고 탄탄해 보이던 큰 배는 바람에 나붙기는 나뭇잎처럼 이리 출렁저리 출렁거리며 마구 흔들렸지요. 사람들은 배가 파도에 휩쓸려 버릴까봐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스님이 두 손을 모으고 연부를 외웠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불안에 떨던 다른 사람들도 스님을 따라하였어요.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하지만 수없이 연부를 외워도 파도는 더욱 거칠게 배를 위협하였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앞못 보는 장님이 두 손을 모아 하늘을 보며 별 이름을 읊는 것이었어요. 장님은 앞을 보지 못함으로 언제나 마음속에 별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장님을 따라 별 이름을 열심히 읊었어요. 하지만 장님의 마음의 별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여 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파도는 더욱 높아졌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바다 귀신의 밥이 되고 마는구나.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대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제발 화를 푸시고 저희를 보살펴주소서. 바람을 먹게 하시고 파도를 가라앉게 하소서. 이번에는 배에 타고 있던 무당이 나서서 기도를 드렸어요. 두 손을 비비고 바다를 향해 넙죽넙죽 절을 하며 정성껏 기도를 드렸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화를 푸시고 저희를 보살펴주소서. 바람을 먹게 하시고 파도를 가라앉게 하소서. 사람들도 무당을 따라 정성껏 용왕님께 기도를 드렸지만 역시 바람은 거세게 휘몰아치고 파도도 거칠게 달려들었어요.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제 정말 죽는구나. 사람들은 또다시 서로를 끌어안고 대성통곡하였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원이 일어나 기도드렸어요. 이중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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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탕. 사람들은 의원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원을 따라 기도드렸어요. 이중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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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탕. 이중탕 소리가 온 배전에 울려 퍼지자 신기하게도 거친 바람이 잦아들고 거센 파도도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살았다, 살았어. 바다가 잠자는 아기처럼 순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답니다. 긴장했던 마음, 들뜬 마음이 정리되자 한 선비가 의원에게 다가왔어요. 의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바다 귀신이 될 뻔한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모두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드린 덕분입니다. 선비의 말에 의원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점잖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의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궁금합니까? 예, 아까 의원님께서 이중탕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탕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선비의 말에 의원은 하하하 웃어대었어요. 아니, 왜 웃기만 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의 주위로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었어요. 이중탕, 이중탕 외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 뜻이 궁금하였지요. 별거 아닙니다. 그저 제 직업이 의원인지라 처방을 내렸을 뿐이지요. 처방이요? 네, 이중탕은 한약 이름이지요. 그랬군요. 그런데 웬 난데없이 약 이름을 외치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니라 배가 뒤집힐 판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다 이유가 있지요. 이중탕은 원래 배가 아플 때 먹는 약입니다. 이중탕을 먹으면 아팠던 배가 씻은 듯이 낫습니다. 우리가 탄 이것도 배 아닙니까? 그러니 이중탕, 이중탕 외치면 바람에 얻어맞고 파도에 얻어맞아 출렁출렁 몸살을 앓는 배가 깨끗하게 나을 것 아닙니까? 네? 의원의 말에 사람들은 내 배꼽 빠지네, 내 배꼽 빠지네 하며 깔깔깔 웃어대었답니다. 불심 깊은 두 친구와 아내 장이파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자 엄장은 팔다 남은 우산을 등에 걸머지고 생선 장수로부터 생선 두 마리를 사서 손에 들고는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가을빛 속을 뚫고 중마고우인 광덕의 집으로 향하였어요. 엄장이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분황서리에 있는 광덕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질 무렵이었지요. 엄장은 광덕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큰 소리로 친구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여보게, 집에 있는가? 엄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문이 활짝 열리며 광덕이 반가운 표정으로 엄장을 맞았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가 올 줄 알고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네. 이어 부엌에서 광덕의 아내가 나와 엄장에게 미소 띈 얼굴로 인사를 하였답니다. 엄장은 손에 든 생선을 광덕의 아내에게 건네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광덕의 아내가 엄장이 사온 생선을 구워 밥상을 내왔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밥상 위에는 온간 약초로 빚은 반주도 놓여있었지요. 광덕이 먼저 엄장에게 술을 권하며 말하였어요. 그래, 우산은 많이 팔았는가? 그럭저럭 다음 장날까지 먹을 밥값 정도는 벌었네. 다음 장날에 비가 오지 않으면 나도 집신을 팔러 나가야겠네. 그날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팔 수 없으니 내가 자네 저녁을 지어야겠구먼. 엄장의 말에 두 사람은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광덕과 엄장은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답니다. 둘 다 불심이 깊어 불법을 공부하고 심신을 닦는 일에 전염하다가 광덕이 지금의 아내를 만나 이곳 분황서리에 정착을 하였고 엄장은 아직 혼인을 올리지 못하고 남학에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엄장과 광덕은 둘 다 농사꾼으로 한 해 추수가 끝나 농안기가 되면 엄장은 우산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았고 광덕은 나다를 거두고 남은 볏집으로 집신을 만들어 팔았답니다. 이웃 사람들은 엄장과 광덕이 그런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모았을 것이라고 수근거렸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남몰래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었지요. 두 사람은 물론 광덕의 아내도 그러한 일이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실천하였답니다. 그만큼 세 사람의 불심은 대단히 깊고도 돈독하였어요. 며칠 후 엄장은 아침을 먹고 친구 광덕의 집으로 향하였답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은 황량하기 그지 없는데 늦가을의 산은 단풍이 절정이어서 쳐다보기만 해도 두 눈가에 붉은 기운이 서리는 듯 하였어요. 천천히 단풍 구경을 하며 광덕의 집에 도착한 엄장은 마침 집신을 삼고 있던 광덕을 도와 함께 집신을 삼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지요. 우리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두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일러 형제지간처럼 내거운 이것이 없다 하지만 자네는 아내가 있으니 그래도 나보다 좀 더 가진 셈일세 그려. 엄장이 우스갯소리를 하자 광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자네가 보기에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떤 것 같은가 엄장은 광덕이 뜻밖의 말을 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자네 내가 한 농담이 기분 나빴는가? 아닐세 그게 아니라 우리 부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부부 사이가 아니라서 하는 말이네. 엄장은 광덕의 말이 이상스러워서 다시 물었어요. 보통의 부부 사이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광덕은 집신을 삼을 볏짚을 두 손바닥으로 비벼 꼬며 말하였지요. 자네도 알다시피 자네와 나는 불법에 귀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속세에 살고 있지 않은가. 지금의 내 아내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네. 아내가 비록 나와 혼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생활은 여느 수도승 못지않게 청정하다네. 아... 다른 여염집 안학들과 밥 짓고 빨래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외의 생활은 전혀 다르다네. 광덕은 그렇게 말하며 엄장을 쳐다보며 싱긋 웃었답니다. 난 자네가 장가를 가지 않는 것을 보고 나보다 불심이 더욱 깊다고 높이 보았더니 그도 아닌가 봄새 그려. 광덕의 말에 엄장은 무한한 듯 너털 웃음을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도 아내가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은가. 엄장이 계속 부럽다는 듯이 말하자 광덕이 표정을 굳히며 말하였어요. 자네, 그렇다면 내가 아내를 빌려주면 어떻겠는가? 예끼 이 사람, 실없는 소리 말게나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린가? 아닐세, 나는 자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리할 수 있다네. 그만하게, 괜히 내가 먼저 자네 비위를 거슬렸구먼. 두 사람이 옥신각신 얘기를 주고받는데 밭에 나갔던 광덕의 아내가 살인문으로 들어오다 엄장을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어요. 오셨어요? 잠시 기다리세요. 얼른 점심상을 봐오겠습니다. 광덕의 아내가 부엌구로 들어가자 광덕이 소리를 낮춰 엄장에게 말하였어요. 어떤가? 내 오늘 저녁 아내에게 얘기를 해볼까? 허허, 그만두라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러면 그냥 가겠네. 엄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광덕의 아내가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려내왔어요. 엄장은 엉거주춤 서 있다가 뒤따라 나온 광덕의 손에 이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한 겨울이 다가왔어요. 천지는 눈에 덮여 은빛 세계를 이루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서는 기다란 고드름이 나무 열매처럼 매달렸답니다. 광덕과 엄장은 며칠 사이 내린 폭솔로 서로 왕래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마당에 서서 친구의 집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따름이었지요. 밤늦도록 불경을 외며 수도에 정진하던 엄장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문 밖에서 희미하지만 또렷한 말소리가 들렸답니다. 이복의 엄장, 나는 먼저 서방 정토로 가네. 자네도 곧 따라오게. 틀림없는 친구 광덕의 목소리였지요. 엄장은 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마당에는 아무도 없고 동쪽으로 아침이 밝아오는데 이상하게도 서쪽의 밝은 기운이 서려 있었답니다. 엄장은 분명 광덕이 서방 정토인 극락 세계로 떠났다 여기고 급히 광덕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장의 예상대로 광덕은 새벽녘에 숨을 거두었답니다. 엄장은 광덕의 아내와 함께 친구의 장례를 후위 치러주었어요. 두 사람 모두 광덕이 서방 정토로 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 크게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광덕의 49일째를 지낸 날 저녁, 엄장은 광덕의 아내에게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었어요. 부인, 제 말을 들으시고 저를 죽일 놈이라 욕하셔도 좋습니다. 광덕의 아내는 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하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엄장은 각오를 단단히 한 듯 한 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말을 이었지요. 광덕이 가고 부인 혼자 남았으니 아녀자 혼자 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전에 광덕과 내가 집신을 삼으며 부인 얘기를 하다가 엄장은 전날 있었던 일을 광덕의 아내에게 소상히 들려준 다음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니 부인께서 싫지 않다면 저와 함께 여생을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없이 엄장의 말을 듣고 있던 광덕의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장은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끼며 내일이라도 당장 자신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고 말하였지요. 광덕의 아내는 그 말에도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하여 다음 날 광덕의 아내는 엄장의 집으로 짐을 옮겼답니다. 엄장은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첫날 밤을 치를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저녁을 먹고 부부가 된 두 사람은 나란히 잠자리에 누웠어요. 엄장은 뛰는 가슴을 억누르고 이불 속에서 살며시 광덕의 아내가 아닌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된 사랑스러운 여인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방 안에 불을 밝혔어요. 엄장이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자 아내는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엄장을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저는 당신의 불심 또한 죽은 남편의 불심처럼 깊고 높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은 다른 속인들과 마찬가지군요. 죽은 남편과 저는 십 년을 한 집에서 같이 살며 한 이불을 덮고 잤지만 남편은 제 몸을 범하기는커녕 손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어요. 언젠가 광덕이 자신과 아내를 가리켜 보통의 부부 사이와 다르다고 했던 말의 의미를 그제서야 깨달았지요. 죽은 남편과 저는 마음속으로 바랐던 수도의 길을 가지 못해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서로 수도정진에 힘쓰며 부처님을 배울 그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엄장은 자신도 광덕처럼 열심히 불법을 공부했지만 덕이 그에 미치지 못함을 깨닫고 통탄하며 말하였어요. 용서하십시오 부인, 제 불심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훌륭한 스승을 찾아 열심히 불법을 공부하여 죽은 광덕에 버금갈 만한 덕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혹 마음속에 스승으로 두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엄장은 주저하지 않고 말하였어요. 지금 신라에서는 원효대사를 따를 자가 없으니 그분 밑에 제자로 들어갈까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갈고 닦아 성불하시기를 비옵니다. 엄장의 아내, 아니 광덕의 아내로 되돌아간 여인의 말을 귀담아 들으며 엄장은 마음속으로 깨우치는 바가 컸답니다. 그리하여 엄장은 그 다음 날로 곧바로 출가하여 원효대사의 제자가 되어 후일 큰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고 마침내 친구 광덕을 따라 서방 정토로 갈 수 있었답니다. 담배때 어디 있나 옛날 어느 고울에 정말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금방 한 일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나들이 옷을 입고 담뱃대를 쥔 채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길을 걷자면 오른손과 왼손을 차례차례 앞과 뒤로 흔들어야 걸을 수가 있지요. 이 사람도 담뱃대를 쥔 오른손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길을 걸어갔답니다. 그런데 담뱃대를 쥔 오른손이 뒤로 갔을 때였어요. 방금 전까지 확실히 보이던 담뱃대가 보이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걱정하였어요. 물론 담뱃대를 쥔 오른손이 뒤로 간 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답니다. 아니 내 담뱃대가 어디에 있나 그 순간 왼손이 뒤로 가고 담뱃대를 쥔 오른손이 앞으로 쑥 나왔어요. 그러자 담뱃대가 오른손에 쥐어진 것을 알아차렸지요. 여기 있구나 그러자 금방 또 오른손이 뒤로 가 담뱃대가 안 보였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으로 담뱃대를 쥐고 있던 사실과 오른손이 뒤로 갔다는 것을 또 잊어버렸지요. 담뱃대 어디 있나 그 순간 또 오른손이 앞으로 쑥 나왔어요. 여기 있구나 이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도 이처럼 담뱃대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자연히 손놀림도 빨라졌지요. 담뱃대 어디 있나 아 여기 있구나 아니 담뱃대 어디 있나 얘 있구나 걸음이 빠를수록 이 소리도 빨라졌답니다. 이 사람은 온종일 길을 걸어가면서 담뱃대 어디 있나 여기 있구나 를 수없이 되풀이했다고 한답니다. 김우왕과 안동 권찬봉의 인연 경상도 안동 땅에 권시 성을 가진 노인이 60세의 아내를 잃고 시라의 자손도 없이 쓸쓸하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마음씨가 그지없이 인자한 까닭에 그곳 능찬봉을 지내면서도 이웃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별 탈 없이 살고 있었지요. 어느 해던가 김우왕이라는 서울의 벼스라치가 내려왔어요. 나라의 명을 받고 그 능의 관리를 보살피러 온 것이지요. 따라서 김우왕은 이를 보는 동안 권찬봉과 함께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 어느 날 능의 나무를 베었다는 사람이 붙들려 들어왔어요. 옷차림이 남루하고 몰골이 몹시 야윈 늙은 총각이었지요. 남의 산 나무를 그것도 나라의 능에 들어와 함부로 베었으니 마땅히 중한 벌을 받아야 했답니다. 노총각도 물론 그 죄를 알고 아무런 변명도 안하였지요. 그러나 왜 그런지 자꾸만 구슬프게 흐느껴 우는 모습이 몹시 딱해 보였어요. 권찬봉은 그런 노총각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더니 조용한 말로 물었답니다. 너의 기색을 보니 결코 상놈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어찌된 일이냐 뜻밖의 다정한 말을 들은 노총각은 약간 기운이 났는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황송하옵니다. 저의 가문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부끄러우니 그저 가난한 선비의 자손이라고만 알아주십시오. 다만 지금 73세의 모친을 봉양 중이오나 제가 부려막심하여 나이 30세에 장가도 못 들고 역시 출가를 못한 35세의 누님과 함께 나무를 하여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멀리 가지 못하고 능의 나무를 감히 베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상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니 부디 사사로운 동종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노총각은 또 혼자서 흐느껴 울었답니다. 권찬봉은 갑자기 측근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오늘은 서울서 내려온 상존도 곁에 있으니 혼자 결정할 일도 못되었어요. 어떠하옵니까 저토록 가련한 처지인데 하고 권찬봉은 뒷말을 얼버무렸답니다. 한 번쯤 용서해 주자는 뜻이었지요. 김우항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찬봉께서 저토록 하시구려 하고 찬성의 뜻을 표하였지요. 그제야 권찬봉은 자세를 꼿꼿이 하고 말하였어요. 여봐라, 오늘은 서울서 내려오신 이 어른께서 너를 특별히 용서하라고 하시니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제 쌀과 닭을 줄 것이니 모친께 끓여드려라. 노총각은 땅에 엎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황공합니다. 다시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겠습니다. 이 은공은 꼭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하고는 쌀 두 말과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후 한 이틀쯤 지나서 또 그 노총각이 붙들려 들어왔답니다. 이번에도 능의 나무를 베다가 잡혔던 것이지요. 권찬봉은 괘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막상 끌어다 놓고 사정을 들어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전날 용서를 받고 쌀과 닭까지 주신 은혜를 왜 잊겠습니까? 하지만 어제 갑자기 큰 눈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또 능에 들어왔습니다. 권찬봉은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범법을 했으니 동정만 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잡아 가두자니 그 늙은 모친이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권찬봉이 매우 난처해졌을 때 마침 곁에 있던 김우황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권찬봉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보기에 저 총각은 쌀마리나 당몇마리로 구할 순 없을 것 같소. 내게 한 가지 도리가 있으니 그렇게 해보겠소. 무슨 도리지요? 권찬봉은 지금 마침 홀몸이 아니오. 그러니 숫제 저 총각의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어떠냐 말이오. 김우황은 권찬봉의 대답도 듣지 않고 뜰 아래에 꿇어 앉은 노총각에게 여봐라, 내가 너를 위해 좋은 도리를 말할 것이니 그대로 하겠느냐 하고 말하였어요. 이때 권찬봉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어리벙벙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노총각은 우선 좋은 도리라는 말에 반색을 하였지요. 예, 큰 죄를 저지른 몸인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누이가 사십이 가까운데 출가를 못하고 있다니 어떠냐. 권찬봉 어른에게 출가시킨다면 만사가 잘 될 것이 아니냐. 이번에는 노총각이 얼떨떨해지고 말았답니다. 그, 그 말씀이 정말이십니까? 하는 것을 김우황은 혼자서 딱 작정하고 말하였어요. 이런 일을 농담으로 하겠느냐. 어서 그렇게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모친의 승낙을 받은 다음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총각은 부랴부랴 돌아갔어요. 그러는 동안 권찬봉은 미처 말참견을 할 겨를도 없었답니다. 다만 김우황만이 마치 자기 일이나 되듯이 너털대고 있었지요. 다시 노총각이 헐레벌떡하며 돌아왔어요. 모친께서는 모친께서는 분해 넘치는 일이라고 사양하시다가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자 기꺼이 승낙하셨습니다. 뜻하지 않은 인연으로 노총각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한 권찬봉은 얼마 동안 능해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때까지도 안동에 머물러 있던 김우황은 권찬봉은 오랜만에 가정의 재미를 보는 모양이다 하며 자기가 주선한 일인 만큼 진심으로 다행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포쯤 지나자 권찬봉은 김우황을 찾아오더니 덕분에 착한 아내를 얻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도록 행복스럽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시골에 들어앉아서 여생을 조용히 보내려고 오늘은 작별하러 찾아왔습니다. 하고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말하였어요. 김우황은 섭섭했지만 권찬봉이 늙음하게 살 재미를 보는구나 생각하고 이 점을 무엇보다 반갑게 여겼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25년의 세월이 화살처럼 흘러갔어요. 그동안 김우황은 벼슬이 순조롭게 올라서 마침 안동 부사가 되어 또다시 안동 땅에 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김우황이 안동에 부임하자마자 맨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답니다. 다름 아닌 권찬봉이었어요. 그러나 김부사는 하도 오래전의 일이라서 권찬봉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지요. 먼저 들어온 통자를 보고 한참 생각한 끝에서야 오, 그 권찬봉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어서 이분을 모셔들어라 하고는 일변 그 당시를 손꼽아보며 아마 85세는 되었을걸 하고 감개가 무량하다는 듯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때 그 권찬봉이 어느새 안뜰로 들어서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김부사는 우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85살의 호호백발 노인인 줄로만 생각했던 권찬봉이 이게 또 웬일인가요? 척 보아도 40세 안팎 같은 건장한 몸으로 지팡이도 안 짚고 꿋꿋이 걸어오는 것이었답니다. 김부사는 놀랍고 반갑고 또 신기했어요. 벌떡 일어나 벗어빨로 뛰어내려가더니 권찬봉의 손을 잡고 큰사랑으로 데리고 들어왔답니다. 권찬봉, 이게 얼마 만이오. 아니, 이런 반가운 일이 또 어디 있겠소? 김부사는 권찬봉의 손을 놓지 않고 같은 말을 연신 말하였어요. 권찬봉은 그런 김부사를 윗자리에 앉게 한 후 깎듯이 큰절을 하였답니다. 첫날 성주님의 권하심을 입사와 어진 짝을 얻은 일은 무어라 감사할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주님을 뵙게 된 것은 하늘의 도우심이라 생각합니다. 권찬봉은 진정을 쏟으며 말이 부족할 정도로 고마워하였어요. 그러나 김부사는 더 궁금한 일을 서둘러 물었지요. 아니, 그것보다 대체 그 후 어떻게 지내셨소? 예, 덕분에 시골에 들어앉아 폭대게 사는 동안 연이어 사내 자식을 둘이나 놓고 지금도 온 식구가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식 놈들은 모두 영리하여 서울 과거에 급지하여 진사가 되어 내일이면 돌아온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럴 때 마침 성주님께서 부임하셨으니 어찌 고마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주님을 저희 집에 모셔다가 하루라도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부디 일을 보시기 전에 내일 하루만이라도 저희 집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사는 이 청을 기꺼이 들어주었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찍 권찬봉의 집을 찾아갔어요. 읍에서 한 심리쯤 떨어진 산골 수목이 우거지고 온갖 화초가 만발한 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 집이 의리의리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대문방 멀리까지 마중나온 권찬봉이 극진한 예로서 김부사를 맞아들일 때 그 일대에는 소문을 들은 인근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답니다. 김부사가 권찬봉의 손에 이끌리다시피 하여 대문을 막 들어서려 할 때였어요. 이번에는 서울서 과거에 급제한 두 아들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새 진사님이 오신다!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들렸답니다. 그리고 곧이어 말머리에 백패를 세운 젊은이들이 위풍도 늠름하게 나란히 문 앞에 와 닿았어요. 집안 식구보다 구경꾼들을 축하하는 말이 더 떠들썩하였지요. 경사가 겹친 권찬봉 집은 동네 잔치를 벌이고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답니다. 이윽고 권찬봉이 김부사 앞에서 새삼스레 바로 앉았어요. 성주님께 감히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청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이에 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소? 어서 말해보오. 김부사가 서글서글하게 말하였어요. 저희가 오늘날처럼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 성주님의 덕이옵니다. 그 은공을 온 식구가 한결같이 잊지 않은 처지이온데 이제 안식구들도 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러하오니 잠깐 내실에 드셔서 절이라도 받아주셨으면 이보다 더한 고마움은 없겠습니다. 아무리 남녀가 유별하다 하여도 성주께서는 이 고을 백성의 어버이시고 더욱 저희에게 베푸신 덕은 부모의 그것과 같사오니 꺼려하지 마시고 부디 잠시 동안 내실에 드셔서 인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 남녀의 분별은 심하였지요. 그러나 김부사는 이 청을 들어주었어요. 먼저 내실에 들어가니 권찬봉의 부인이 공손히 절을 하였답니다. 말은 비록 안 했지만 그러나 눈에 흥건히 고인 눈물에 비길 바 없는 감격이 담겨 있었지요. 이어서 젊은 두 여인이 들어와 역시 절을 하고 옆에 다소곳이 앉았답니다. 권찬봉의 두 며느리였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동안 새 부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을 예의바른 몸가짐과 표정에 나타내느라고 애를 쓰는 듯 하였답니다. 권찬봉은 이내 김부사를 그 옆방으로 인도하였어요. 그 방에는 뜻밖에도 뼈만 앙상한 늙은 부인이 창 문지방을 잡고 구부정하게 서 있었답니다. 김부사가 첫눈에 본 모습은 형언기 어려울 만큼 괴상하고도 추근하였지요. 머리털이 거의 다 빠지고 한 7, 8세가량 되는 병든 어린애 같은 몸집 그런 사람이 몽롱한 정신으로 무엇인지 사뭇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창문 밖 저 먼 하늘 쪽을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김부사는 놀랐답니다. 그러자 권찬봉이 조용히 설명하였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노인이 바로 올해 95세 되는 저의 장모님이 올시다. 지금 무어라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을 성주님께서는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김우항이 정승을 하시옵소서 김우항이 정승을 하시옵소서 하기를 25년이나 한결같이 입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 동안 김부사는 가슴이 벅차 올랐답니다. 장래 꼭 정승이 되고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노인의 지성에 너무나도 감동한 것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 김우항은 안동 부사로 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간 후에도 다시는 권찬봉을 만나지 못하였어요. 권찬봉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아서 더러 궁금히 여길 때도 있었지만 그만하면 복되게 잘 살겠지 하고 무소식을 희소식으로 안심하고 지냈던 것이랍니다. 그러다가 김우항은 뒷날 마침내 정승 벼슬을 하게 되었어요. 권찬봉의 장모인 노부인이 추건하던 대로 된 셈인데 그때까지도 김우항은 권찬봉의 소식을 도무지 들을 수 없었답니다. 숙종 임금도 어느 날 김우항에게 권찬봉의 이야기를 듣고 허 참 세상에는 기특한 사람도 있구나 하며 한 번 만나볼 생각을 하였지요. 그러나 역시 찾아볼 길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 우연히 안동 권찬봉의 손자가 과거에 합격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그 권찬봉은 이미 편안히 여생을 마치고 그의 두 아들은 또 벼슬의 뜻이 없어 한가하게 지낸다는 말만 들었답니다. 숙종 임금은 권찬봉의 손자에게 특별히 재랑이라는 벼슬을 주었다고 한답니다. 옥란봉과 벌바위 나이 열여섯인 옥란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녀로 마을 안에서 소문이 자자하였어요. 옥란이 아버지는 부대기를 일구어 농사를 짓는 화전 농민이었는데 늙은 그에게 자식이라고는 오직 하나 옥란이 뿐이었지요. 옥란이 내가 가난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근방에는 그들과 같이 부대기를 일구어 농사를 짓는 헐벗은 농민들이 수십 집 있었답니다. 그들은 본시 퍼덕이라고 부르는 넓은 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으나 다른 나라 군사들이 그 지방을 강제로 차지하게 되어 피난 겸 이 산골로 밀려들어온 농민들이었지요. 어느 날 옥란이 아버지는 밭에 나가 김을 매다가 구렁이에게 발가락을 물려 온 몸에 독이 퍼져서 누워 앓고 있었답니다. 산에 있는 약초를 뜯어다 다려 먹었더니 퉁퉁 부은 몸은 좀 나았으나 기운은 도무지 추스리지를 못하였지요. 누가 알려주는 말에 따르면 밤에 초막대기와 구름대기 위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 산삼이 있는데 그것은 순결한 천혁의 눈에만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그 산삼을 캐어 푹 다려 먹으면 병이 곧 나을 뿐만 아니라 대뜸 젊은이들처럼 기운이 나고 젊어진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자 옥란이는 어머니에게 말했답니다. 그럼 어머니 제가 가서 캐어오겠어요. 아버지께는 알리지 마세요. 옥란아 아버지를 생각하는 네 마음은 알겠지만 어떻게 혼자서 그런 먼 산속으로 들어가겠니 갈 수도 없으려니와 갈로 엄두도 내지 말거라. 어머니는 눈물 어린 얼굴로 딸을 말렸답니다. 그러나 옥란이는 한 번 먹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평생 농사를 지어온 아버지가 가엾게도 누워 앓고 있는데 하나뿐인 자식으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 옥란이는 옥란이는 밤이 되기만 꼬박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바느질감을 놓고 바구물로 물 길러 나간 새 옥란이는 골방으로 들어가 길 떠날 차비를 하였답니다. 옥란이는 제 손으로 짠 배보자기에 호미를 돌돌 말아들고 부엌으로 나왔지요. 이때 물동이를 이고 막 부엌으로 들어서려던 어머니가 짚싱 간발을 하고 있는 옥란이를 보자 아니 얘야 하고 두 손으로 앞을 막았어요.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 자식이라고는 오직 저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운 때 자식으로서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어머니 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제가 가서 산삼을 구해다 아버지께 대접하겠어요. 옥란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밀어놓고 사뿐사뿐 걸음을 옮겼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막을 도리가 없었지요. 옥란이는 어둠이 깃드는 밖으로 나갔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멀리서는 호랑이와 승냥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옥란이는 고개를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었어요.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는 길도 없어 나무를 껴안아가며 가까스로 오르내리곤 하였답니다. 초막대기와 구름대기는 형제처럼 마주 서 있는 높은 곳이라고는 들었으나 과연 얼마나 멀고 높은지는 알 수 없었지요. 다만 옥란이는 노인들에게서 들은 대로 방향만 잡고 별빛을 따라 총총히 걸어갈 따름이었어요. 그날 밤이 지나가고 다시 다음날 저녁이 되었답니다. 때는 늦봄이라 옥란이는 산나무를 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걸었어요. 별이 총총 떴을 때 옥란이는 다리가 쑤시고 몸이 나른해져 그만 폴 위에 쓰러져 소르르 잠이 들어 버렸답니다. 그런데 이때 맞은편 벼랑에 광목피를 들이운 듯한 폭포수 위에서 바윗돌을 이마로 떠밀고 굴리는 백호 한 마리가 옥란이를 굽어보며 어흥어흥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이 소리에 옥란이가 놀라 깨어나니 백호는 부채 같은 시뻘건 혓바닥을 널름거리며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처럼 으르렁대는 것이었지요. 옥란이는 그만 기겁하여 벌렁벌렁 기어서 숲속으로 몸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위험은 그 다음부터 계속 잇따랐답니다. 곰의 무리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리와 승냥이 떼가 양쪽으로 덤벼들기도 하였어요. 그래 옥란이는 무성한 풀 덤불 속으로 숨어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풀숲 밑에서 산찌며 도마뱀, 뱀, 다람쥐 따위가 술렁대는 것이었어요. 옥란이는 사슴이나 노루, 사냥, 토끼와 같은 동물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길을 잡았답니다. 몇 날 몇 밤이 또 지났어요. 돌이켜보니 집을 떠난 지도 이제는 아슴풀에 해졌지요. 옥란이는 안전한 곳만 살펴 다니느라 한자리를 거의 하루 동안 돈대도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낮이었어요. 벼랑간 하늘이 까맣게 흐려지더니 번개가 번쩍번쩍 하늘을 찢어놓고 소나기가 쫘르르 내리퍼붓기 시작하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옷이 몽땅 젖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옥란이가 있는 칡덩굴 속으로 아기벌 한 마리가 날아들어와 슬픈 소리로 앵앵 울었어요. 그 벌을 보니 날개가 젖어서 등에 착 붙었고 발에는 장가시가 박혔는지 앙금앙금 걷고 있었답니다. 아기벌은 옥란이가 앉은 칡덩굴 곁 바위돌 위에 앉아있었어요. 너도 비를 피하려고 이리로 들어왔느냐? 소나기가 무서워서 우는가 보구나. 울지 말아라. 옥란이는 곧 아기벌을 쥐어 자기 저고리 소매 안에 넣어주었어요. 그렇게 하니 아기벌은 울음을 딱 그쳤답니다. 얼마 뒤에 비는 먹고 해가 쨍쨍 내리쬐었어요. 옥란이는 아기벌을 소매에서 꺼내놓고 살펴보았지요. 날개는 그 사이에 다 말라 하늘하늘한데 발에는 장가시가 많이 박혀있었답니다. 옥란이는 장가시를 깨끗이 뽑아주고 향기로운 꽃을 찾아다니며 꼴을 먹여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였지요. 아기벌은 날개도 성하고 발도 다 나왔는데 날아가지를 않았답니다. 너도 내가 가는 데까지 같이 가보려느냐? 그렇다면 내 곁에 있어라. 옥란이는 방긋 웃으면서 아기벌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아기벌도 사뭇 기쁜듯 날개를 쭉 펴고 두어 번 파들파들 저었답니다. 그날부터 옥란이는 산나물과 나무 열매로 끼니를 이을 때마다 향기로운 꽃들을 따다가 아기벌에게도 먹여주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답니다. 그동안 아기벌은 매우 빠르게 쑥쑥 자라나 어느새 소뚜껑만한 큰 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옥란이와 아주 친해져서 제법 사나운 짐승이 오는 것을 살펴도 주고 소리도 들어주고 냄새도 맡아주곤 하였지요. 그래서 옥란이는 벌의 힘을 빌려 좀 더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소나기가 억수로 퍼부었어요. 그러다가 날씨가 개었는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리를 지어 사방에서 나타났지요. 금물이 나서 굶주리고 있던 호랑이들은 사람 냄새를 맡고 옥란이를 다투어 노리는 판이었어요.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왔답니다. 길을 넘는 수프를 쑝쑝 가르고 달려오는 호랑이들은 바윗돌을 세릉하고 뛰어넘고 소나무 사이를 웽 하고 빠져나왔지요. 그러더니 옥란이를 보고는 모두 살기가 나서 꼬리를 획획 졌는데 꼬리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났답니다. 옥란이는 이젠 살 길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어요. 마침내 죽음을 각오한 옥란이는 울다가 곁에 앉아있는 벌에게로 눈을 돌렸답니다. 벌아 너하고 나하고 예서 갈라주자 너는 날개가 있으니 날 수가 있지 않느냐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너희 집으로 날아가거라 옥란이는 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벌은 그 말을 듣지 못하는 듯 그저 사방을 두리번 두리번 살펴볼 뿐이었지요. 옥란이는 계속 벌에게 가라고 했으나 벌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더니 수염이 쩍 갈라지고 입을 대문짝같이 벌리며 가장 맹렬하게 뛰어오는 호랑이만 뚫어지게 노려보았어요. 드디어 사나운 호랑이가 옥란이를 단숨에 삼키려고 휙 달려들려고 할 때였지요. 벼랑간 벌의 입에서 쫙 뿜어져 나온 신누런 연기가 순식간에 호랑이를 감싸버렸어요. 그 누런 연기 속에서는 쿵 하고 무엇이 바윗돌 위에 떨어져 뒹구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윽고 누런 연기가 거친 다음에 보니 호랑이는 죽은 채 땅 위에 뻗어있었어요. 그것을 본 옥란이는 그만 어리둥절하였지요. 그래서 벌아! 벌아! 하고 부르면서 벌을 꽉 껴안으려고 하였어요. 그 순간 벌은 재빠르게 이마 앞에 있는 두 가닥의 수염으로 옥란이를 덩실 들어서 자기 등에 태워주었지요. 그러고는 윙 하는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답니다. 덤벼 날뛰던 숱한 호랑이들은 그 바람에 저희들끼리 이마빼기를 땅땅 맞짓고 쓰러졌지요. 벌은 그 길로 구름대기로 날아갔어요. 달도 없고 별도 안 보이는 먹물같이 어두운 밤이었지요. 벌은 옥란이를 구름대기 위에 내려놓고는 두 눈으로 밝은 빛을 싹 내뿜어 주었어요. 두 가닥의 불빛은 산 위의 풀과 숲 그리고 바위며 이끼들을 죄다 밝혀주었지요. 옥란이는 한참 걸어가다가 천년 묵은 나무들이 우거진 숲 밑에서 사슴의 발자국이 꾹꾹 박혀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벌은 그 발자국이 사라진 곳을 한 줄로 쭉 밝혀주며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새벽이 될 때까지 걸어간 호라니 아닌 게 아니라 험상한 바위 및 풀밭 속에 틀림없는 산삼이 널려있었어요. 벌은 그 산삼을 더욱 밝은 빛으로 한 포기 한 포기씩 가리켜주었지요. 순간 옥란이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답니다. 옥란이는 마구 춤이라도 출듯 기뻐하면서 그 산삼을 모두 캐어 배보자기에 곱게 쌌답니다. 벌아 참말로 고맙다. 이제 초막대기로 갈 필요가 없구나. 이거면 아버지의 병을 넉넉히 고쳐드릴 수 있어. 옥란이는 또 한 번 뜨거운 손길로 벌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러자 벌은 배포자기를 수염으로 휙 걸어 잔등에다 올려놓고 어서 올라타란 듯이 옥란이를 바라보았지요. 옥란이는 곧 벌의 잔등에 탔답니다. 그러자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벌은 하늘로 날아올라 마을을 향해 날아갔어요. 옥란이는 아침 햇살이 산속 마을을 밝게 비춰줄 때 마을에 다다랐지요. 그러나 벌은 옥란이 내 집 뒷산 위에 산삼 보자기와 옥란이를 내려놓고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어요. 벌아! 옥란이는 한참이나 산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벌을 부르다가 집으로 내려왔답니다. 옥란이를 맞은 집에서는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들끓어대었어요. 어머니는 물론 병석에 누워있던 아버지까지도 우리 옥란이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옥란아, 네 뜻이 고맙다. 옥란아. 하며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사랑스레 만져주었어요. 산삼을 다려 마신 뒤 옥란이 아버지의 병은 곧 깨끗이 가셨답니다. 그리고 휘었던 허리까지 곧게 펴지고 기운이 우쩍 솟아 그 전날 힘에 겹던 이를 젊은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쉽게 해치웠어요. 옥란이는 남은 산삼을 마을 노인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산삼을 먹은 노인들도 모두 옥란이 아버지처럼 기운이 속고 젊어져서 부지런히 일하며 서로 돕고 위하면서 화목하게 살아갔답니다. 효성이 지극한 옥란이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는 까닭에서인지 오늘까지도 그 마을 뒷산을 옥란봉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옥란봉 상상봉에는 늙은 소나무 사이에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한데 엉겨붙어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바위 틈에서 윙윙 하고 울리는 소리가 난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옥란이를 태워준 벌의 울음소리라 하여 바위 이름을 벌 바위라고 부른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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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